생긴 생긴 나나나나나나 라나나나나나나나 아! 저기 있다! 아 귀여워! 아 귀여워! 그라이 포즈? 그라이 포즈? 그라이 포즈가 뭐야? 귀여워! 우리 이렇게 오래 봤는데 귀여워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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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경을 봐도 그럴 거예요. 신경을 봐도 그럴 거에요? 신경을 봐도 그럴 거에요? 팔 신경으면 몇 살이야? 신경을 깜짝아. 아, 근데 귀여워. 아, 저거 이제 너무 귀여워. 너무 예쁘다. 아, 이렇게 제가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. 말이 안 나오겠지. 아이고 귀여워. 근데 재훈이 선배님들 콘서트 보면 진짜로 다 귀여워하죠. 공격분들은.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로 서류를 보면 엄청 귀여워하죠. 그러니까 60대에서 I have TK 하고 있으면 귀여워할 거야? 아, 귀여워. 이거 제 나이가 80끼라도 괜찮아요. 5집까지 봐주면 알 것 같아요. 5집까지 봐주면 알 것 같다고? 6집 아니, 난 70까지 귀여울 거야. 70이면은 잘하면 자기 딸의 자식이 자신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냐? 왜 인사하고 그냥 있어? 그러다! 보자! 왜 나면 되지 계속 플러스 해줘 그래 마이티스턴이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있어도 그래 뭐해 뭐 그런 거 불가능하긴 할 텐데 보자 계속 플러스 해줘 플러스 해줘